수빈이 신청곡 들어왔어 뭔데요? 아 저기서.. 곰쇠마리 곰쇠마리 야 근데 진짜 이거 너무 웃긴게 수빈아 이거 한번 다 곰쇠마리 곰쇠마리 곰쇠 야 한 번 한 번 아 형 왜 그러세요 퍼포먼스 한 번 해봐 곰쇠마리 아니 사실 수빈이가 어디서 이렇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근데 제가 아마 이 노래방 기계로 부른 게 마지막이 본 아이덴티티 있죠? 아 그쵸 그쵸 찜질방에서 했을 때 마지막이었어요 그게 진짜 마지막이에요? 몇 년 전인데? 그러니까요 한 2년 전일 텐데 2, 3년 전인데 수빈이 좀 시간이 필요해요? 어 혹시 먼저 준비되신 분 있으신가요? 자 우리 승우 형 그러면 승우 형이나 한세 중에서 뭐 괜찮은 거 그냥 뭐 듀엣도 괜찮으니 바로 가실게요 네 아 저 먼저 부를게요 자자자자 한세 몇 번이요? 어제 어제 이제 이제 위너 선배님들 노래를 부렀잖아요 아 그쵸 그쵸 거기 위너 선배님들 노래를 꽂았어요 어 자 가시죠 보컬이랑 랩 둘 다 혼자 하시나요? 한세 또 노래 잘 하잖아요 노래도 되고 랩도 되고 오 오 오 오 오 오 되게 궁금해요 점점 더 궁금해요 뭔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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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맞췄는데 지금? 뭔데? 설마 설마 이제 끝났는데? 아 갑니다 하긴 헤어지는 거지 뭐 마냥 웃을 순 없으니까 뭐 또 눈물ione 토닥토닥 There's no no 그닥 그 다음 어설픈 위로는 너도 위로해달라고 안 했으니 내려가던 아침에 건들지만 아직도 내 질질이고 피하시기 비모 난가시겠고 근데 개혁은 내가 해야지 왜 될까요? 아 왜 왜 가 좀 가만히 내버려둬 좀 아 몰라 다 꺼져 니네가 나도 초밥 만들고 있어 위 위 위 위 위 이 별 다 위 위 위 위 왜 I gotta make baby baby 터지도 나 yard지도 오늘 dese so 그냥 그런 날이면 dese so so 쏘쏘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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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 쏘쏘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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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그런 마음이야 그래 우리 나미 에먹해 괜찮네 아주 좋았습니다 83점! 83점이에요! 저 부장님급인가요? 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전에 저 점수는 몇 점이었어요? 그러게요 저 120점이라고 합니다 120점! 이분은 120점이고요